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습니다 찰발 애들 한 시간 안으로 온다는데 빨리 고정할 뻔하셨네 진짜...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던데 톡박스란 얘기하려고 온 거야 지금? 어떻게 온 거야? 미안해 엄마가 내가 미치는 거야 진짜로 내가... 내가 가지고 싶게 진짜... 미제 사건하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사건들인데? 고통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 나왔습니다 저기 CCTV 화면 확보되면 니가 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? 야 이 개새끼야 고민 좀 했어요 이제 대화가 좀 될려나? 나는 남자들이서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오늘 밤... 넌 뭐하는 짓이야? 너도 끝이야 이 개새끼야 정말로 안 한다고 했잖아 네 저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최영수한테 민폐 안기 찌르면 쭉... 하나 번총 하나 들고 왔겠냐? 너도 끝이라는 개새끼야 너도 끝이라는 개새끼야 너도 끝이라는 개새끼야